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입니다. 오늘은 12월에 아주 기대하고 있는 사이버펑크 소식과 엊그 바랄라의 큰 업데이트, 그리고 콜업과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벽돌 현상, 그리고 소니의 PSVR2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그럼 렛츠 고! 오늘 사이버펑크 2077 개발자 CD 프로젝트 레드는 2020년 3분기 재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주 튼튼한 재무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총 수익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결과를 요약한 비디오도 링크에 있습니다. The Witcher 3가 모든 플랫폼에서 계속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The Witcher 카드 게임인 그웬트 또한 아주 탄탄한 시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GOG 닷컴의 매출은 전년 대비 거의 25% 증가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계속해서 미래를 보고 새로운 게임과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이버펑크 2077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에서 사용 가능한 현지화 언어와 다양한 브랜드와의 흥미로운 파트너십도 볼 수 있습니다. 크... 올드 스파이스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군요. 다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CD 프로젝트 레드는 투자자들에게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부자를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확인을 걸쳐 최근에 말한 12월 10일에 절대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최종적으로 출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스... 최근에 공개된 플스4 프로와 플스5의 게임 플레이 영상 공개 그 전에 엑스박스1과 시리즈X의 게임 플레이 영상 공개만 보아도 이번에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2020년 12월 10일 PC, 플스4, 플스5, 스타디아, 엑스박스1, 엑스박스 시리즈X, S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되겠죠? 준비합시다. 재미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기되면 웃기겠다. 난 PC로 할 건데 다운로드하는데 한 이틀 걸리는 거 아니냐? 파일 엄청 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세 번의 확인은 충분하지 않다고! 확인 더 하라고! 다음. UB. 게임 회사 UB소프트가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에 새로운 타이틀 업데이트 패치노트를 공개했습니다. 링크에 가시면 직접 가셔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엑스박스, PS4, PS5, Ubisoft Connect, 에픽게임스토어, 스타디아, 그리고 아마존 루나의 2020년 11월 26일 타이틀 업데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플레이어가 성능 또는 시각적 품질 중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게임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옵션은 엑스박스 시리즈 X, S 및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을 선택하면 게임에서 해상도와 그래픽 설정을 조정하여 초당 60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선택하면 게임에서 초당 3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최대 해상도와 그래픽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의 기본값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는 성능을 엑스박스 시리즈 S는 품질을 기본값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화면 변경, 시각적 효과를 위한 특수효과 등 많은 것들이 추가된 걸 알 수 있네요. 성능 관련 업데이트도 있고요. 전투씬 업데이트가 엄청납니다. 다양한 활 조준 문제 해결, 전반적으로 NPC 및 보스 행동이 개선, NPC는 이제 플레이어가 훔치는 것에 반응합니다. 훔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십시오. 에이보르가 개를 쓰다짐기 시작할 때 개가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광자는 더 이상 플레이어 근처에서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제 경비원은 시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휘파람에 대한 가드 반응이 개선되었습니다. 불신 영역의 변장 동작을 개선하였습니다. 롱십에서 활을 쏘면 이제 화살이 소모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잠자는 NPC를 공중에서 암살할 수 있습니다. 야마린. 개선된 물고기 떼어내기 동작. 마리 전투에서 갤럽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군중은 이제 음주게임 중에 환호합니다. 당신은 더 좋습니다. 재작업된 슬라이딩 메카닉. 이게 자동 번역기를 돌린 거여서 이상하긴 한데 엄청난,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네요. 저는 오늘 땡스기빙 데이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가족과 함께 적들의 모가지를 도끼로 찍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대구빡! 다음. 콜오프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를 엑스박스 시리즈X로 플레이하는 게이머들 중 일부가 콜오프 듀티 게임이 자신들의 엑스박스 시리즈X를 벽돌아 시킨다고 보고했고 이런 정보가 다른 플레이어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콜오프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가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출시 당일 일부 플스5 플레이어는 자신도 모르게 플스4 버전을 다운로드해 플레이했고 그 중 일부는 서버 연결 실패로 인해 오프라인 캠페인을 플레이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엑스박스 시리즈X 소유자 역시 실수로 엑스박스1 버전의 게임을 다운로드했을 뿐 아니라 이걸 플레이하면 엑스박스 시리즈X 콘솔이 손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한 수정이 있었지만 일부 엑스박스 시리즈X 콘솔이 손상되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레딧 사용자의 글입니다. 내 콜드워는 4,5번 크래시 됐거든? 근데 그때마다 리부팅해서 잘 해결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내 엑스박스가 깨어나질 않는다. 그런데 개발자 트레이 알치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패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벽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게이머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알치는 이 벽돌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제공했는데요. 첫째 실수로 엑스박스1 버전을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끄세요. 이 기능은 차세드 콘솔의 장점 중 하나였지만 이 기능을 끄는 것이 충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레이 트레이싱은 온라인 매치를 느리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초에 소니는 플스5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에서 플스5에 집중하고 PSVR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플스4의 PSVR을 PS5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 플스4용 VR 카메라를 플스5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PSVR 어댑터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새로운 PSVR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등록된 소니의 특허 등록을 보시면 VR AR 헤드셋과 플스5를 위한 VR AR 안경을 볼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 헤드셋의 적절함과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감지라는 제목의 특허는 2016년 중반에 소니에 의해서 제출되었고 특허는 2020년 11월 24일에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는 머리띠형이고 하나는 안경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디자인은 여전히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헤드셋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혹은 PC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VR 헤드셋은 보통 오랫동안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드셋이 사용자의 머리에 잘 맞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착용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이 특허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플스VR에도 이미 마모 센서가 있지만 이번에는 헤드셋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 더 나은 감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진에서 P부분이 압력 센서, ACC부분이 가속도 센서와 같은 모션 센서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명서에는 LED 및 햅틱 피드백 생성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햅틱 피드백은 플스5의 듀얼 센스 컨트롤러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게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LED 조명을 이용해 추가 피드백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셋 착용이 잘못되었다면 빨간색, 최적으로 착용되었다면 녹색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S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VR 안경이 함께 있습니다. 안경다리의 P, 압력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안경을 올바로 착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 전 소니는 플스5에 게임이 들어있는 PSVR 메가팩을 내놓았는데요. 이로 보아도 1, 2년 사이의 출시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소니가 PSVR2를 언제 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어크파랄라의 업데이트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VR에 관심이 많아서 PSVR2가 하루빨리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듀얼 센스의 햅틱 피드백 기능이 달린 PSVR2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햅틱이 VR에 적용된다면 더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콜업을 엑시액으로 플레이하시면서 벽돌 현상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럼 저는 오늘 미국의 추석 땡스기빙 날이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치크치크치크기야. 자 그럼 제가 읽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